여러분 안녕하세요 11번째 30분 챌린지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7분이고요. 6시 땡 하고나서 마감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. 어제랑 오늘까지 해갖고 댓글은 총 2340개로 참여해주셨고요.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정답을 맞추신 분은 이만큼 총 103분! 오늘은 당첨자가 한 분이 아님 다섯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분! 자 그러면 바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섯 분!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고! 다섯 분! 다섯 분! 겹쳐 붙어! 한, 둘, 셋, 넷, 다섯 분! 김상어님! 그리고 그리고 이거 찾아봐야 될 거에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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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누가미님! 이누가미님이네요. 두 번째 김상은님! 이누가미님! 그리고 AIMEI님! 멀치 더버 콱! 그리고 정재현님! 이렇게 다섯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. 당첨되신 우리 다섯 분은 이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 다음 주 화요일까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지 않으시면 이 선물은 다음 편으로 이어가 되니까요. 꼭 잊지 말고 이 영상에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30분 챌린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쌩님들 추석 연휴 잘 보냈세요. 뿅!